나는 채소 안 먹어 나는 고기 안 먹어 하시는 분들은 많이 봤어도 나는 과일 안 먹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입 짧은 분들도 다들 과일은 좋아하시죠 특히 요즘은 정말 면역이 참 중요할 시기잖아요 우리 면역체계가 원활히 작동되기 위해서는 배량 원소인 비타민, 미네랄 섭취를 특히나 신경 써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섭취에 과일만큼 좋은 음식도 없죠 하지만 몸에 좋은 과일이라고 해서 모든 과일이 누구에게나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 오늘 꼭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내가 어떤 이유로 약을 좀 장기간 동안 복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라고 한다면 특히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과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시지만 주의해서 드셔야 될 과일 알려드릴 거예요 주의해서 먹어야 할 과일 첫 번째가 자몽입니다 달콤한 첫 맛 그리고 쌉싸란 끝맛 때문에 자몽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저도 자몽을 참 좋아합니다 자몽의 매력인 쓴맛을 대표하는 성분이 바로 나린긴이라고 하는데요 몸속에 불필요한 지방을 태워주는 효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몽 향은 어때요? 맡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예요 향도 너무 좋죠 이 자몽 향이 교감신경이 맡게 되면 교감신경을 활발해지게 하면서 지방을 태우고 식욕도 억제하는 그런 효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몽 먹지 않고 향만 맡기가 정말 더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몽 향 샴푸, 자몽 향 들어간 비누, 정말 향수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자몽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자몽에 들어있는 이 쓴맛 내는 성분이 간이 약을 분해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몽의 쓴맛을 내는 나린긴이라고 하는 성분 그리고 나린데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여러 가지 약들하고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주요 성분으로 꼽히고 있어요 모든 분이 다 자몽을 주의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러이러 이러한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자몽을 드셨을 때는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가지 군으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자몽 조심해야 될 분 첫 번째 고지혈증 치료제 드시는 분들입니다 자몽의 쓴맛 성분들이 약물을 분해하는 장내 효소의 활동을 억제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약물 분해가 늦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고지혈증량의 대표적인 게 스타팅 계열의 약물들이잖아요 이게 소장에 있는 특정 효소를 통해서 대사가 진행이 되는데 자몽에 들어있는 나린긴의 효소 억제 작용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사가 저해가 돼서 심각하게는 횡문근 융해증이라든지 심근병증과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고지혈증 치료제 드시는 분들은 자몽 꼭 주의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항우울제 항불안제 드시는 분들도 자몽 조심하셔야 됩니다 디아제판과 같은 항불안제 있잖아요 이런 약들은 고지혈증 치료제처럼 특정 효소의 대사를 저해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두통이라든지 설사, 어지럼증, 또 졸음 같은 이런 부작용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약을 드시는 동안에는 가급적이면 이런 분들은 자몽은 드시지 않는 게 좋겠죠 항우울제, 그러니까 플루복사민 계열의 항우울제는 우리 장에서 특정 효소와 단백질을 통한 대사 배출이 되어야 하는데 이 대사 억제로 인해서 배출이 잘 되지 않아서 약물의 흡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콧물 감기 그리고 알레르기 증상이 있을 때 자주 드시는 게 뭐죠? 항이스타민제 많이 드시죠 이것도 자몽 함께 드시게 되면 약물의 생체 이용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즉 약효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약물의 간대사의 방해를 받아서 부작용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항이스타민 제재를 드시는 분들 자몽 주사와 함께 복용했을 때 두드러기 또 막 발진 이런 발적이 크기가 유의미하게 커졌다는 임상시험 결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 유방암으로 여성 호르몬 억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 자몽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루에 최소한 자몽 있잖아요 4분의 1쪽 이상으로 자몽을 먹은 여성은 에스트로겐 수치가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유방암의 경우에 여성 호르몬이 높아지면서 발병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통 자몽의 섭취를 제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방암 치료를 받으실 때 자몽 섭취 자제하시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유방암 치료제 이외에도 몇 가지 항암제 성분이 자몽의 그 성분으로 인해서 대사 활성이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자몽을 내가 먹어도 되는지 그 여부를 주치의와 확인해 보시고 드시는 거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외에도 당뇨병 치료약 드시는 분들 통풍 치료약 드시는 분들 또 발기부전 치료약 드시는 분들 정말 다양한 약물이 자몽의 성분과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약효를 저하시키거나 또 알 수 없는 그런 부작용으로 초래할 수 있는 예들이 많으니까 내가 약을 장기간 먹고 있는 사람이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몽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 오늘 꼭 공부하시고 내가 복용하고 있는 약이 뭔지 이 약하고 자몽이 상호 연관성 있는지 아닌지를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몽 말고 두 번째로 주의해서 먹어야 될 과일이 바로 오렌지입니다 자몽의 어머니격인 과일이 바로 오렌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유사한 성분이 자몽하고 많고 또 다양한 종류의 플라보노이드 즉 폴리페놀 화합물들이 들어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오렌지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항산화 작용, 알러지를 없애고 또 염증을 없애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암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의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에 유익한 과일이죠 하지만 약물의 흡수나 이동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마시는 오렌지 주스 한 잔만 먹어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렌지는 어떤 분이 주의하셔야 되냐 바로 재산제 드시는 분들 주의하시면 좋습니다 쭉 짜서 먹는 겔포스 같은 재산제에는 알루미늄 성분이 들어있어요 보통 이 알루미늄 성분은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이 오렌지와 함께 드시게 될 경우에 알루미늄 이온이 체내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하라는 겁니다 재산제 자체가 위산을 중화해서 위 속에 있는 산도를 낮춰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도가 너무 높은 과일이라든지 탄산 또 탄산도 강력한 산성입니다 탄산수, 탄산음료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렌지 주스를 드셨다면 적어도 4시간 정도는 텀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해서 먹어야 될 과일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크렌베리 주스예요 크렌베리 하게 되면 새콤한 맛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스로도 먹고 크렌베리 과일 말린 거 있잖아요 이걸로도 많이 드시잖아요 건 크렌베리 비타민C, 지용성 비타민 그리고 섬유질 필수미네랄 함량도 높고 항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같은 성분이 잔뜩 함유되어 있죠 그런데 괴양 치료제 드시는 분들 또 항응고제인 와파린 계열 복용하시는 분들은 크렌베리 주스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식맛이 강하잖아요 크렌베리가 이 크렌베리 주스가 pH 즉 산도를 현저하게 낮추기 때문에 약효를 감소시킬 수 있어요 와파린 복용하시는 분들 또 괴양 치료제 드시는 분들은 이 크렌베리 주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크게 세 가지 뭐 자몽 그리고 오렌지 그리고 크렌베리 알려드렸는데 이 외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좀 더 내가 궁금하다 나 약 많이 먹고 있는데 내가 어떤 거 주의해야 될지 과일 어떤 거 주의해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더 자세한 내용이 바로 식약처 홈페이지에 주의해야 될 약물의 목록도 축 되어있고 제약회사까지 다 되어있거든요 자세한 설명들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약처 홈페이지에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 들어가시면 여러분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고 무엇보다도 나라를 담당하고 있는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대표적인 거 알려드렸지만 과일도 이제 스마트하게 내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꽉 찬 과일 골라서 골라서 이렇게 골고루 드시고 여러분들도 저도 건강 유지하셔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